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오늘도 낚시 얘기를 할건데 오늘 할거는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전 유전 할아버지 아버지 나 공통점이 있죠 뭐 제가 전에 그때 해녀들 그 미친여자가 헛소리하는걸 씹을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유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저 할아버지 생김새 뭐 어머니 생김새 아버지 생김새 또는 어머니 생김새 할아버지 나 할머니 나 저와의 생김새 비슷하죠 오케이 인정? 그럼 겉모습만 비슷한게 아니고 속모습도 비슷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활패턴이랑 그런 정신적인것도 그런게 많이 따를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릴때 같이 자랐으니까 갑자기 왜 이런 미친소리를 하냐면 저는 항상 생선에 대해서 이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선 어떨까 생선 생선 어떨까 생선 생선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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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지금도 블랙이나 드라마를 혹시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지금도 알이 있는데 지금도 고니 1이라고 하죠 정자주머니가 잔뜩 있는데 뭔 개소리야 지금 겨울인데 산란기 뭐야 이게 이런단 말이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산란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년 12달 그리고 날이 좀 따뜻해지면 좀 더 그런 산란을 하는 활동들을 좀 더 많이 횟수가 좀 많아지는 것 뿐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횟수가 드물고 이런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사람은 유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교육을 받아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런 식으로 그럼 생선들은 사람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약간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선들이 교육을 할까 안 하잖아 생선들은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보다 많은 정보가 유전을 통해서 남겨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야 전에는 많이 잡혔는데 왜 지금은 안 잡힐까 전에 막대찌로 많이 잡았는데 왜 지금은 막대찌로 많이 안 잡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막대찌에 잡혀서 죽었던 것들에 유전자들이 이제 없어요 막대찌 나오기 전에 그러면은 블랙을 뭘로 잡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아마 원투 쳐서 잡았을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찌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해가죠 그래서 바닥에서 원투 개념으로 먹던 그 블랙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자신의 그런 유전자 정보를 자기 새끼들한테 알을 통해서 아니면 정액을 통해서 남기지를 못했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찌가 발견이 됩니다 바닥에 가라앉던 블랙이 떠서 이제 생활하는 놈들은 살아남았는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은 바늘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보면 블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위에 동동동 떠있질 않아요 블랙이 거진 그리고 중간에 있지도 않아요 블랙은 바위에 붙어있는데 블랙이 서식하는 바위가 각 그 물속 깊은 바위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이 그냥 위에 떠있다고 말하는 개념이지 블랙이 그렇게 위에 동동동 떠있진 않습니다 물론 일부 우리가 떠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제가 시드니 갯바위 주변에서 보는 블랙들은 대부분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드라마랑 거진 활동 영역이 비슷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원투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투로도 원투로 가능했던 그리고 덜 예민하고 좀 터프한 그런 등치 큰 애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유전적인 정보를 후대에 그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애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블랙들이 처음에는 한 지역에만 있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지역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람 뭐 사람이 자주 가서 잡는 지역은 당연히 씨가 말랐겠죠 왜 씨가 말랐을까 거기에 살던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더 이상 퍼뜨리지 못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왜 왜 아침이랑 저녁 때만 물까 여러 해를 동안 사람들이 사냥하기 좋은 낮에 아니면은 기타 다른 그 블랙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들 또는 뭐 어류들 뭐 킹이라든지 아니면 물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에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얘네들도 살기 위해서 아침이나 저녁 때쯤에 그런 약간 패턴을 띈 고기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좀 무슨 얘긴가 이해 가시는지 가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한 30년을 살면서 한두 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치면 생선은 한 30년 20년 정도 산 블랙 드라마가 한 50c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만 부활을 한다고 해도 20번 이상 부활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몇 대가 같이 사는 거야 걔네들 걔의 그 유전자 정보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고기가 왠지 많아 보이게 생긴 지역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제는 잡기가 힘들다 앞전에 이미 죽어서 없을 수도 있고 좋은 지역 이라고 해서 그게 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죽을 확률이 높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오케이 사람들만 많이 가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것들도 많이 올까요 다른 것들도 다녀오겠죠 근데 일단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잡아서 그게 유전적으로 많이 퍼트리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런 정보라든지 우리가 이런 거를 아 이거는 지금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쁜 거야 위험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마스크 쓰자 뭐 이렇게 교육을 통해 하지만 생선이나 뭐 다른 동물들은 약간 항상 서바이벌이잖아요 뭐 교육이 없어요 한 그러니까 무리지어 다니는 것들에서 한 마리가 죽거나 아니면 이상의 행동을 보이게 되면 그 무리가 흩어져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고기 잡고 터지면 좋댄다 이 말을 왜냐면은 우리가 생선을 잡고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올려봤으면 알을 막 배출을 하거나 생선 배에서 생선 그 주머니에서 알을 막 배출을 하거나 정액을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선을 잡자마자 웅덩이에 놀려는 그 사이에 그래서 이 짓을 왜 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할까 그 짓을 마지막 죽음 이 왔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알이 이 정액이 알을 만나서 부화가 되기를 바라는 좀 쓸쓸한가 쓸쓸한가 하여튼간 뭐 제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런 음 대단한 그런 힘이죠 대단한 엄청난 힘인데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얘네들은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많은 지식을 남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제가 왜 이렇게 지금은 또 이 낚시는 항상 변하고 자연은 항상 변합니다 지금 아다리가 제 시즌이 온 거예요 시드니에서는 찌낚시꾼들이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한국식 찌낚시 그리고 기존에 있던 막대찌은 다 끝났습니다 이젠 저의 시대가 온 거예요 나의 폭탄지 폭탄지 시대가 온 겁니다 장거리 캐스팅 40m 이상 50m까지 날리는 그런 캐스팅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멀리에서 무리를 쥐어 다니는 놈들만 살아남았어요 갯바위에도 있죠 가까이에도 있는데 그런 애들도 이제 한두 마리씩 죽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더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주기가 10년이 걸렸어요 10년 그러니까 롱베이 처음 15년 전만 해도 롱베이 초입에서도 블랙피쉬를 많이 잡았습니다 롱베이 초입에서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녁에 애깅 치는 데 있잖아요 롱베이 그 락풀장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비치 쪽으로 그쪽에서도 블랙피쉬 낚시를 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 나와요 안해보면 안해봤지 않냐고 안 나오니까 안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 봐도 거기에서 블랙이 낱마리로는 있지만 물이 지어다니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반대편 그 반대편도 들어가자마자 좀만 더 한번 꺾이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블랙피쉬를 많이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유전자들이나 아니면 그 무리에서 이런 거 있죠 그 무리를 다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 20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5마리가 죽었어 그럼 15마리는 유전자가 다시 레코딩을 하는 겁니다 약간 야 이 지역은 위험해 다른 지역으로 가자 지역을 이동할 수가 있잖아 그 지역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그럼 살아남은 15마리는 그 그런 약간 경계심을 더 띈다는 거죠 더 띈 알이라든지 정액을 배출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만나서 다음 새끼들은 더 예민하고 더 뭐 더 악한 환경에서 더 버티고 그리고 멍청하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다 뒤지는 확률이 그만큼 줄겠죠 이 생선이 선택한 거는 많이 나서 많이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주의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인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점점점 밝혀지면서 놀라는 경우도 존나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네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있는데 고래가 고래를 그 찍는 여자가 있었어요 고래를 촬영하고 이런 촬영을 하는데 그날따라 고래가 갑자기 자기 옆으로 가까이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알고보니까 그 주변에 백상어가 있어서 고래가 사람을 좀 지켜준 거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기준으로 뭔가 생각하지 말고 생선의 입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우두머리 생선의 우두머리 입장에서 항상 그런 그룹에서 뭔가 있으면 그 리더가 있잖아요 그 그룹의 리더가 있듯이 그 무리지어 다니는 것들도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 당기는 애들 그런 그런 애들의 입장에서 그런 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를 선택했을까 왜 이 지역에 왔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유전적인 그런 코드가 많이 R을 통해서 그게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되게 지금 보편적으로 나오는 한국식 찌낭시를 해서는 더 이상 잡기는 힘들고 그거 외적으로 다른 포인트를 공략하고 조금 어렵고 험난한 지역에 와서 낚시를 해야 그나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이제 포인트를 서치하고 거기 진입 하기까지는 도움이 돼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진짜 잡아 올리는 거는 본인 기술이에요 캐스팅 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랜딩 하는 거 뜰치없이 랜딩 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파도 라든지 바람에 원줄이 날리거나 떠밀려 들어오는 거를 컨트롤 하는 것도 원줄 관리 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 발판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밸런스 잡는 것도 나름대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런 게 직접 해보지 않고는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생선의 자연적인 상황 이런 거를 갖다가 배우는 건 좋은데 나머지 스킬은 꼭 연습하셔라 연습해야지만 그게 본인께 되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고 본인께 되진 않아요 연습을 꼭 하셔야 돼 근데 그 연습을 하는 과정이 갯바위 직접 가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찌 라든지 뭐 또 줄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가까운 운동장 가셔서 맞바람 불 때도 캐스팅을 한번 해보고 떨어질 때 살짝 잡아줘 갖고 체비 정렬 하는 거 그리고 옆바람 불 때도 캐스팅 하는 거 왼쪽 오른쪽 있겠죠 그리고 뒷바람 불 때도 캐스팅 하는 거 그리고 약간 야 이거 찌 너무 무거워 살살 던져야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낚시대가 2호 때 정도 되면 한국에서는 그 참돔 잡는다고 하는 대예요 뭐 80cm 뭐 90cm 이런 참돔 잡는대예요 2호 때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뿌리셔도 돼요 뿌리셔도 된다고 뭐 살살 이렇게 던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찌 의 무게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대 탄성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캐스팅 멀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 뭐 이렇게 잘 사용을 못하면 캐스팅 멀리가 안 돼요 오케이 같은 찌를 던지더라도 제가 더 멀리 나가는 이유가 대를 믿고 대 탄성 과 찌의 무게를 충분히 이용해서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더 멀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오케이 그런거는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반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스킬이 있는 거니까 실패하거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안하시면 돼요 나중에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오케이 여기까지 아직 한 발이 남았어 으악 으악 으악